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예수의 동료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라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려 사회의 알매를 기다리네 열심을 담아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라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게야 우리의 본문을 다하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기쁘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라 다 살겠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